안녕하세요 7월 13일 오전 8시 20분 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고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지금 보시면요 여기가 금퐁이가 살고 있던 집 좀 더 크고 널찍하고 금퐁이 좋아하는 물 그릇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세퐁이 세퐁이는 지금 현재 조금 작은 케이스에서 살고 있어요 어 근데 둘을 갖다가 두 케이스 붙여 놨더니 제가 이거 좀 청소해주고 그러는 동안에 금퐁이가 홀러덕 넘어왔어요 어디로 세퐁이네 집으로 세퐁이는 금퐁이 한번 쓱 보더니 관심이 없는지 다시 자기 집으로 내려갔고 금퐁이는 세퐁이 집에 놀러 갈 거야 이러면서 영차영차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쑥 넘어왔어요 빨리 이동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달팽이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인데 누가 달팽이를 느리다고 하느냐 순식간에 이동을 하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목 상태가 좋지 않아요 다음에 저녁에 찍을게요 요즘에 자꾸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달팽이들 보고 촬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침마다 촬영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아침마다 막 촬영을 너무 하고 싶어 이런 건 아니구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상태 살펴보는데 그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좀 그러더라구요 달팽이는 야행성이니까 달팽이한테 이 시간은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늦은 밤이죠 밤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밤에 놀기 좋아하고 좀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밤에 갑자기 활발해지고 많은 걸 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찍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때 제가 목소리가 상당히 좋을 때는 이 친구들이 그다지 뭐 재밌는 장면을 연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금퐁이 하고 새퐁이 하고 이웃 해놨더니 금퐁이가 새퐁이 집에 놀러 왔다는 거 그리고 새퐁이한테 물구릇 줬는데요 물을 주니까 다 엎어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새퐁이 집에 코코피트가 너무 질척해서 새로운 코코피트를 좀 보충해 줬는데 색깔 차이 나는 거 보시죠 여기 굉장히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 여기는 밝은 젓갈색 그거는 별 차이 없어요 새 코코피트라 깨끗한 것도 있겠지만 이것도 뭐 갈아 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물에 좀 많이 젖은 것과 젖지 않은 상태의 코코피트 그 차이뿐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나치게 이건 좀 너무 지나치게 건조한 상태예요 물에 조금 죽인 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지나치게 젖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젖어 있으면 우리 집 달팽이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더라구요 너무 축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구요 이 둘을 섞어주면 딱 알맞은 습도가 조성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새퐁이는 초대한 적이 없는데 금퐁이가 놀러 왔구요 그러면 이제 금퐁이는 여기서 언제까지 놀진 모르겠지만 좀 실컷 놀라고 한 다음에는 다시 자기 집으로 보내줘야겠죠 그래요 금퐁이 집에 물을 넣어줬는데 물이 전부 다 사라졌고 보통 이렇게 그릇이 엎어지거든요 애들이 이제 지나다니다가 치니까 이렇게 너무 가벼운 그릇 안좋다는거 저도 좀 무거운거 독이나 이런걸로 된 물그릇을 넣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마땅한걸 못찾아서 일단 임시로 플라스틱 물그릇을 지금 주고 있는데 너무 가벼워서 웬만하면 자꾸 쓰러지더라구요 근데 아무튼 금퐁이 집에서 전혀 쓰러지지 않는데 물이 한방울도 안남은거에요 이 금퐁이가 과연 다 마신건지 그건 좀 궁금하더라구요 아니면은 쏟았다가 다시 세워놓고 지나간건지 뭐 여러가지 가설이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금퐁이는 새퐁이 집으로 왔습니다 완전히 넘어와서 또 되게 좋아하고 있네요 아 그래요 이게 더 맘에 드나? 집을 바꿔줄까? 그러면은 새퐁이가 저 집으로 가고 금퐁이가 일로 올까? 뭐 그럴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새퐁이, 새퐁이는 예 금퐁이한테, 놀러온 금퐁이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금퐁이도 새퐁이 보러 왔다기 보다는 새로운 집 구경 온 것 같아 야 너네 집 좀 보자 너 집 어떻게 살고 있니? 하고 집 보러 온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가 아닌 저녁시간에 영상을 찍어서 조금 더 듣기 좋은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금퐁이가 방금 안녕 이라고 더듬이로 인사했어요 안녕 너도 안녕? 반응을 좀 보여라 새퐁이는 반응을 그다지 안 보여줘요 너 나랑 좀 더 친해져야겠다 다음에 친해지자 우리 아니면 오늘 시간 있니나 오늘? 시간이 있으면 나랑 좀 친해지죠? 그래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아!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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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